D함수 같은 경우 D는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Dsum. Dsum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 범위 내에서 그 조건에 맞는 필드에 뭘 구하라?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에 합계를 구하는 게 Dsum이고 D-Average 마찬가지예요. 쓰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필드 조건인데 얘 같은 경우도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의 평균을 구한다라는 거고 D-Count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숫자의 개수를 해야 됩니다. 숫자의 개수. 개수인데 수치의 개수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아닌 텍스트를 주게 되면 카운트를 못해요. 얘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Count A, All 얘는 다 헤아려줘요. 모든 필드의 개수를 헤아립니다. 그 다음 D-Max, 최대값, D-Min, 최소값. 당연히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의 최대값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게 D-Min이에요. 다음 그림과 같이 C-9셀에 C-9셀 여기에다가 D-Sum, 합을 구하라 라는 뜻이잖아요. A1에서 C-7, A1에서 C-7 이 범위에서 C-1, C-1이면 뭐예요? 상여금, 상여금의 그 다음에 조건은 뭐예요? A-9에서 A-10입니다. A-9에서 A-10 상여금이 100만원, 단 10에 1000만, 100만원, 이건 또 뭐예요? 이상이잖아요. 상여금이 100만원 이상인 합을 구하래요. 상여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거는 100만원 이상이 아니니까 이 두 개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D-Sum,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에 합을 구할 C-1, 그 다음에 A-9에서 A-10은 조건범위, 바로 이 부분. 92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몸무게가 70kg 이상인, 이상, 크거나 같다, 그죠?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조건을 보니까 몸무게 70kg 이상 됐네요.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근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몸무게가 70 이상인 사람의 수, 사람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디카운트, 디카운트, 디카운트는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숫자만 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A1에서 D의 O, 데이터베이스 범위 여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E는 뭐예요? E는, 바로 E열, 여기잖아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은 F2에서 F3, 몸무게가 70 이상.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카운트는 뭐만 해야 된다, 수치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 E는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텍스트잖아요. 틀려요. 카운트 못합니다, 얘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지금 보기 3번에 디카운트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여기만 달라요. 3열로 했어요. 3열은 뭐예요? 키잖아요. 키는 숫자니까 카운트 제대로 합니다. 몸무게가 70 이상인 사람을 카운트 제대로 해요. 그래서, 3번처럼 해줘야지만 맞아요. 그래서, 여기 2로 한번 틀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디카운트 올이잖아요, 올. 맞아요. 이렇게 주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A인 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 A인 경우는 2, 이름도 카운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3이에요. 디카운트 A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숫자도. 이렇게 해서 정답은 디카운트는 숫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라고 하면 안 된다. 여기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93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수식, 디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 거죠. A사에서 2의 10. A사에서 2의 10.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수확량. 수확량 여기에요. 그 다음에 조건 A1에서 C의 2. A1에서 C의 2가 조건이에요. 조건을 보니까 나무는 배나무여야 되네요. 나무는 배나무. 배나무. 다시 칠판 지우고. 배나무여야 됩니다. 배나무. 배. 여기도 배. 여기도 배가 있네요. 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 높이가 10보다 커야 되고 2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뭐에요? 높이가 10보다 커야 되니까 11서부터 20보다 작아야 되니까 11서부터 19까지. 높이는 11에서 19까지에요. 그러면은 볼까요? 지금 얘는 높이가 9니까 땡. 탈락. 그 다음에 11에서 19. 여기 둘 다 해당이 되네요. 해당이 되는데 지금 수확량이에요. 수확량. 수확량. 얘의 뭘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 디에벌이. 지금은 이 두 개를 더해서 24잖아. 24를 갖다가 평균 구하면은 나누기 2 해야 되니까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12가 된다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가겠습니다. 정렬이라는 거는 오름차순 정렬. 올라가는 순서잖아요. 1, 2, 3, 4 이렇게. 숫자일 경우에는 작은 값에서 큰 값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림차순은 반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대소문자. 당연히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이 돼야 되겠죠. 영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 시 소문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오름차순이니까는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도 이렇게 올라가듯이 영문 대문자도 소문자. 작은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문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을 섞어가지고 해요. 이랬을 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기호.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 소문자, 대문자. 아까 오름차순. 그 다음에 한글 나오고 빈셀이에요. 단 대소문자 구분하도록 설정했을 때 옵션 줬을 때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오름차순일 때는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숫기, 그 다음에 영문 소, 소, 대문자, 소대, 그 다음에 한글 나오고, 그 다음에 빈셀이에요. 그래서 숫기, 소대, 한 빈셀, 공백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내림차순은요? 내림차순은 반대 개념이에요. 빈셀은 항상 마지막이에요. 빈셀은, 공백은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맨날 뒤에요. 얘만 빼고 나머지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숫자, 기호, 소문자, 대문자, 한글 이렇게 해요. 됐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숨겨진 행이나 숨겨진 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숨겼다. 그죠? 그런데 정렬을 했어요. 그런데 홀라당 나타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렬하기 전에는 숨겨진 행이나 열을 반드시 표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결론적으로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할 때 이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렬 전에 숨겨진 행 및 열을 표시하라 이거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예를 냅니다.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시 이동되지 않아요.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정렬은 최대 6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라는 거. 숫자적인 개념도 좀 조심하시고요. 94번. 다음 점 오름차순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숫자는 가장 작은 음수에서 가장 큰 양수로 정렬된다. 숫자 같은 경우는 오름차순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거니까 가장 작은 음수에서 가장 큰 양수 순으로 정렬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2번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데요. 0 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친절하게 나와요. A100이 들어있는 셀은 A1이 있는 셀보다 뒤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A100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A11이 들어있는 셀보다는 앞에 정렬이 된다. 이게 바로 0 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센텐스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논리값은 트루 보다 펠스가 앞에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류값의 순서는 모두 같다라는 거고 오름차순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백은 항상 앞에 정렬된다. 공백은 오름차순일 때 맨 뒤에고 또 내림차순일 때도 맨 뒤이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가장 앞에가 아니다라는 거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고요. 95번 다음 중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 글꼴색이 적용된 셀을 포함한 행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할 수 있다. 글꼴색 가지고 정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목록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가 정의한 대로 그 다음에 최대 6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 방금 전에 살펴본 거고 네 번째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 시 숨겨진 행도 포함해서 정렬할 수 있다. 숨겨진 행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조심하셔야 돼요. 96번 다음 중 정렬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머리글의 값이 정렬 작업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짜가 입력된 빌드에 정렬해서 날짜 내림차순을 선택하게 되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날짜에서 최근 날짜 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대죠. 반대. 내림차순 그러면 최근 날짜가 맨 위에 와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한 거고 셀 범위나 표현의 서식을 직접 또는 조건부 서식으로 설정한 경우에 셀의 색이라든가 글꽃셀을 기준으로 정렬 가능해요. 정렬할 수 있다. 이래서 맞다라는 거죠.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같은 경우는 걸러주다. 여과시키다 라는 뜻이 있는데 자동 필터가 아니고 고급 필터가 있어요. 그냥 필터 그러면 자동 필터입니다. 이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추출한 데이터를 항상 레코드 단위, 행 단위로 표시를 해줘요. 이거 시험 문제에서 맞다뜨리다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레코드 단위로 표시해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열의 여러 개 항목을 동시에 선택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요. 이게 자동 필터고 그 다음에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고급 필터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동 필터는 그 자리에 그래서 워크시트의 다른 영역의 결과 테이블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다르죠. 다른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필터링된 데이터를 자 고급 필터 얘는 조건범위하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 고급 필터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설정해 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조건범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그 자리에 또는 다른 자리에 다른 자리에 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과를 현재 위치의 필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사 위치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 필터처럼 현재 데이터 범위 위치에 고급 필터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도 단일 조건 말 그대로 단일 조건에요. 첫 행에 필드명을 입력하고 필드명 아래 검색할 값을 갖다가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엔드 같은 경우는 첫 행에 필드명을 나란히 입력을 하고 나서 같은 행에 동일한 행에 조건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엔드 그리고 뭐 뭐 이고 그쵸? 그 다음에 OR 뭐 뭐 이거나 또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또는 이런 표현도 잘 안 써요. 이거나를 씁니다. 이거나 첫 행에 필드명 나란히 입력하고 서로 다른 행에 조건 입력해요. 그게 바로 OR입니다. OR 조건 그 다음에 복합 조건도 가능해요. 엔드와 결합 첫 행에 필드명 나란히 입력하고 동일한 행에 조건 입력 그리고 다음 행에 또 넣게 되면 복합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능 문자 물음표라든가 별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는 한 글자를 뜻하고 별표는 여러 문자를 뜻한다. 라는 거죠. 97번 다음 중 필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필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 중 특정한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필터링 추출 걸러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자료들만 워크시트에 표시할 수 있다. 맞는 거고 두 번째 자동 필터에서 여러 필드의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 각 조건들은 엔드 조건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고고 필터를 실행하는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다른 곳에 추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고고 필터의 특징이죠. 이렇게 되면 정답이 4번에 틀렸는데요. 왜 틀렸나 볼까요? 고고 필터가 적용된 결과표를 정렬할 경우 갑자기 뜬금없이 또 정렬로 띄었어요. 정렬할 경우 숨겨진 레코드도 정렬에 포함된다. 이미 우리가 정렬해서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정렬에 포함되지가 않죠. 얘는요. 갑자기 필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정렬로 띄었네요. 97번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98번 다음 중 고고 필터를 이용해서 전기세가 3만원 이하 3만원 이하 3만원 이하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작거나 같다. 그다음에 3만원 이렇게 이거나 이거나는 뭐예요? 5R이잖아요. 5R. 5R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행에. 그죠? 그다음에 가스비가 2만원 이하인 데이터 행을 추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첫 행에 전기세 가스비라고 입력을 하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전기세 같은 경우는 3만원 이하 그다음에 가스비는 2만원 이하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이거나 5R이잖아요. 5R. 여기가 5R이니까 다른 행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행으로 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99번 다음 중 데이터 관리 기능인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필터는 데이터 목록에서 설정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추출해서 나타내기 위한 기능으로 워크시트의 다른 영역으로 결과 테이블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그냥 필터는 이게 자동 필터잖아요.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다른 영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거 볼까요? 2개 이상의 필드로 필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필터는 누적 적용됨으로 추가하는 각 필터는 현재 필터 위에 적용 맞는 내용이고 세번째 필터는 필요한 데이터 추출을 위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를 잠시 숨기는 것이므로 몽독 작체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맞는 거죠. 네번째 자동 필터를 사용해서 추출한 데이터는 이미 살펴본 대로 레코드 행단으로 표시가 돼요.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이라는 거는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부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룹 개념이에요. 그룹 그러니까 서로 끼리끼리 모여야 되니까 또 정렬작업을 반드시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합만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함수들도 사용이 가능해요. 첫번째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으로 요약해서 통계 처리를 한다라는 거고 개발인 부분합 일정한 기준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일정한 기준이라는 거 그 다음에 기준이 될 필드 열은 먼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방금 전에 이 부분이라는 거는 그룹의 개념이잖아요. 부분끼리 그렇기 때문에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오름차순만 내림차순만 또는 결과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뻥을 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합의 선행작업은 정렬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룹할 항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분합을 계산할 기준필대에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분이라는 거는 그룹을 뜻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요. 합계뿐만 아니고 부분합이니까 합계 대표적인 거니까 그 외에 개수라든가 평균 최대 최소 그 다음에 곱 숫자의 개수 그 다음에 표본 표준편차 그냥 표준편차 그 다음에 표본 분산 그냥 분산 이런 애들 계산이 가능해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건 뭐냐면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쓸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할지 아니면 두 개를 다 존재하게 할지 그겁니다. 그래서 이미 부분합이 작성된 목록에서 이전 부분합을 지우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말 그대로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설정대로 새로운 부분합을 작성하고자 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요. 그 다음에 모두 제거 이게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목록에 삽입된 부분합만 부분합이 삭제되고 원래 데이터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게 모두 제거예요. 데이터 자체가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부분합의 첫 행위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하며 그룹으로 사용할 데이터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야 된다. 반드시 오름차순은 아니죠.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뻥을 칩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부분합이 실행되면 윤곽기호가 표시가 되고 각 수준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윤곽기호를 다른 말로 또 개요기호라고도 불러요. 엑셀 2021 서부터는 윤곽기호, 개요기호 본인들도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윤곽기호, 개요기호 세 번째 부분합이 적용된 각 그룹을 페이지로 분리할 수 있다. 맞는 거고 네 번째 부분합을 해제하고 원래 목록으로 표시할 때는 부분합 대화상제에서 모두 제거 단추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 데이터가 제거되는 게 아니고 부분합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101번 부분합의 계산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최대값 표준편차 그 다음에 수치개수 다 맞지만 3번에 중앙값 중간에 위치한 수 중의수 다른 말로 이런 것들은 못 구합니다. 석차 이런 것들 102번 다음 중 부분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분합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필드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제대로 된 부분합을 실행할 수 있다. 정렬되지 않아도 이러면 안 되죠. 부분합에서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뭐예요? 선행작업은 정렬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고 두번째 부분합에 특정한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표시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차트가 작성된다. 요거는 맞는 센텐스예요. 조심하시고 부분합 대여 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이미 작성한 부분합을 지우고 왜? 새로운 값으로 대치잖아요. 새로운 부분합으로 실행할 경우에 설정한다. 맞는 거고 말 그대로 네번째 부분합 계산에 사용할 요약함수를 두 개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종류 수만큼 부분합을 반복 실행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벗테이블 피벗테이블 피벗차트 보고서 피벗이 무슨 뜻이 있냐면 스페딩은 PIVOT PIVOT 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중심 중심축 이런 뜻이 있어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쉽고 빠르게 분석 요약해주는 기능이다. 라는 건데 가겠습니다. 피벗테이블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빠르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대화형 테이블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피벗테이블 보고서는 각 필드에 다양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데이터 집계가 가능해요. 또 하나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피벗차트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제목에서 피벗차트 보고서 피벗차트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피벗테이블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피벗차트 피벗테이블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벗차트 만들 때 테이블도 같이 만들어진다. 이 센텐스 그대로 결론적으로 피벗테이블을 만들지 않고는 피벗차트는 만들 수 없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바로 이에요. 그대로 나옵니다. 피벗테이블하고 피벗차트를 함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피벗테이블을 삭제를 하면 조심하시고 피벗차트는 일반차트로 변경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죠. 다 삭제된다고 뻥을 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세로 고침 이 피벗테이블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뭘 해야 된다? 세로 고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피벗테이블은 원본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지만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때 자동으로 피벗테이블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세로 고침을 해줘야 돼요. 세로 고침에 바로 가기 키는 알트 플러스 F5 그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피벗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피벗테이블 결과가 표시되는 장소는 동일한 시트 내에서만 지정된다. 새로운 워크시트도 가능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한번 직접 볼까요? 지금 피벗테이블 예를 들어서 삽입이죠. 삽입 삽입에서 피벗테이블을 눌러요. 이렇게 되면 피벗테이블 만들기 아래쪽 쭉 내려오면 피벗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새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 이렇게 다른 워크시트로 새 워크시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시트 내에서만 지정된다. 이름은 틀린 거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피벗테이블로 작성된 목록에서 행필드를 열필드로 편집 가능하고 세 번째 피벗테이블 작성 후에도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해서 표시할 수 있어야 기능 제공됩니다. 맞는 거고 네 번째 피벗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요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다. 보기 4번은 피벗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나타냈다라는 거죠. 104번 다음은 피벗테이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원래의 자료가 변경되면 모두 새로 고침 기능을 이용해서 피벗테이블에 반영할 수 있다. 맞아요. 모두 새로 고치면 통합문서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고 바로 가기 기능은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F5에요. 그것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작성된 피벗테이블을 삭제하면 함께 작성한 피벗차트도 삭제된다. 이렇게 뻥을 칩니다. 일반 차트로 바뀌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 세 번째 피벗테이블을 삭제하려면 피벗테이블 전체를 범위를 지정하고 딜리트를 눌러야 돼요. 맞습니다. 네 번째 피벗테이블 보고서에서 값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피벗테이블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이게 값 영역인데 제가 지금 딜리트를 눌렀습니다. 안 돼요. 셀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려면 피벗테이블을 옮기고 다시 시도하라. 안 됩니다. 수정하려고 제가 지금 타이핑했거든요. 못하잖아요. 이 테이블에서 이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 바로 그 얘기예요. 105번 다음은 피벗테이블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피벗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해서 표시할 수 있다. 아까 기능 제공된다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피벗테이블 보고서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변경 안 된다. 라는 거죠. 새로 고침해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피벗테이블 보고서는 현재 작업 중인 워크시트나 새로운 워크시트에 작성할 수 있다. 맞죠. 네 번째 피벗테이블을 삭제하더라도 피벗테이블과 연결된 피벗차트는 삭제되지 않고 일반차트로 변경된다. 굉장히 시험제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문제풀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